성녀 엘리사벳 시튼 1700년경 뉴욕 항구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멀고 먼 항해를 끝내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저마다 모두 희망에 차 있었다. 어느덧 뉴욕은 18나라 말을 사용하는 큰 도시로 변해갔다. 1774년 8월 28일 뉴욕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맨해튼에선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한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 탄생한 단 한 분 뿐인 성녀 엘리사벳 시튼이다. 엘리사벳의 아버지 리처드 베일리는 앞날이 촉망되는 젊은 의사였고 어머니 캐더린 쉘터는 전통적인 성공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인정과 교양이 풍부한 부인이었다. 엘리사벳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당시 성공의 관습에 따라 세례를 받았다.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큰 딸 메오리와 같이 엘리사벳을 훌륭한 아이로 키우려고 많은 애를 썼다. 다음의 겨울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아버지가 영국으로 떠나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은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평화롭던 뉴욕은 아소라장으로 변했다. 그 당시 엘리사벳은 겨우 걸음마를 배울 때였다.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몹시 불안했다. 이물여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하던 의학 공부를 중지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의학에 관한 연구도 하였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시끄러웠던 전쟁도 서서히 끝나가고 엘리사벳은 어느덧 세 살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세 살이 되자 어머니는 엘리사벳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까만 눈동자와 검고 예쁜 곱슬머리를 가진 엘리사벳은 어머니의 입을 쳐다보며 어머니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했다. 1776년 5월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의 동생을 낳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 살짜리 엘리사벳에겐 처음으로 닥쳐온 시련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죽은 줄도 전혀 모르는 엘리사벳은 여전히 천진난만했다. 그의 10월 엘리사벳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생겼다. 그 누구보다 엘리사벳을 사랑해주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엘리사벳은 4살이 되면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남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엘리사벳의 집에 새 어머니가 들어왔다. 엘리사벳의 새 어머니 샬롯 에밀리아 바클린은 젊고 예쁘고 친절한 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엘리사벳에겐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쳐왔다. 겨우 한 살밖에 안 된 동생이 그만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만 것이다. 어느새 엘리사벳에겐 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 생겼다. 그러자 그동안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했던 엘리사벳의 새 어머니는 점점 모든 일에 냉정해졌다. 어쩌다 고단하여 쉬려고 의자에 잠깐 앉아 있으면 불벼락이 천둥처럼 번쩍였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벳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으로 울고 싶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런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기로 마음먹었다. 엘리사벳은 새 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모습이 좀 서운했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었다. 석양이 곱게 불타고 있던 어느 날 엘리사벳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동생 엠마를 안고 2층 창문에 앉아있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물끄러움이 바라보던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엘리사벳에게 삼촌 집에 가서 지내라고 하였다. 며칠 후 엘리사벳은 간단한 옷 몇 가지를 챙겨서 뉴르셀에 있는 삼촌 집으로 갔다. 엘리사벳은 삼촌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더 깊은 종교의 교리며 예절 프랑스 말을 익혔다. 엘리사벳은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며 그리고 가슴 속 깊이 하느님을 생각하며 뉴르셀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뉴르셀에서 4년간이란 세월을 보낸 엘리사벳은 어느덧 12살이 되어 사랑스러운 소녀로 변해 있었다. 키는 조금 작은 편이었지만 까만 곱슬머리가 예쁘게 감싸고 있는 눈동자는 항상 별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하느님을 찾으며 살며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듯 매우 아름다웠다. 1786년 그동안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뉴욕의 거리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고 하나둘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자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엘리사벳을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다시 뉴욕으로 오라고 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엘리사벳은 정들었던 삼촌 집을 떠나기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짐을 꾸렸다. 엘리사벳은 삼촌 식구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뉴욕으로 돌아온 엘리사벳은 아버지의 권유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다음날 엘리사벳은 언니 메월이와 함께 뉴욕 시내에 있는 마마 풀펠리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이 학교는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적 교육 내용 뿐만 아니라 명문 집안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었다. 학교에서 끝나면 엘리사벳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다. 틈만 나면 기도문을 외우고 성경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788년 엘리사벳이 14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생각지도 않던 큰 사건이 생겼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좀 더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시체를 해보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뉴욕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병원으로 옮긴다는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에 참다 못한 뉴욕 시내 사람들은 병원으로 몰려왔다. 이 엉터리 의사야 왜 사람을 죽여 병원으로 끌고 가느냐.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병원을 다 때려 부수겠다.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 의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아버지를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이 병원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우성이었다. 다행히 군대가 동원되어 사람들은 해산되었지만 엘리사벳 아버지에겐 큰 충격이었다. 하루른 엘리사벳을 조용히 불렀다. 엘리사벳 그간 학교 공부하랴 가정살림 돌보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아빠가 다시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다. 너도 알다시피 지난번 난동이 나에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곳에선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단다. 너는 언니와 함께 다신 유로셀에 가 있어야겠다. 이곳보다 좀 덜 힘들 것 같구나. 그 후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머나먼 영국으로 세 번째 유학기를 떠났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유로셀 삼촌 집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예전처럼 즐겁지가 못했다. 영국으로 간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1년이 지나도록 가족 누구에게도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이 엘리사벳에겐 10년과도 같은 긴 세월이었다. 1789년 다시 봄이 왔다. 엘리사벳에겐 커다란 기쁨이 두 가지 생겼다. 엘리사벳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2년 만에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 때를 같이하여 언니 메오리가 아버지의 제자인 앞날이 매우 촉망되는 젊은 의사 라이트 포스트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기쁨도 잠시 뿐 엘리사벳은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새 어머니와 의견이 안 맞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엘리사벳은 집에 있는 날보다 친구나 친척 집 그리고 던컨 이모네 집에 머물면서 주로 소녀 시절을 보냈다. 이때 엘리사벳은 줄리아, 엘라이자, 캐더린이란 친한 친구 셋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상류사위 집안의 딸로서 줄리아는 오빠가 상원의원을 지낸 집안이었고 엘라이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항상 엘리사벳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다. 세 번째 친구 캐더린은 자선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사랑이 풍부한 친구였다.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우정을 다질 무렵 엘리사벳은 윌리엄 시튼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시튼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무역회사의 기술을 익혀 뉴욕 사회에서 실업인으로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많이 가진 건실한 청년이었다. 엘리사벳은 윌리엄 시튼을 만남으로써 새 어머니로 인해 몇 년 동안 고민해오던 불화와 이에 따른 방랑 생활을 끝내게 되었다. 94년 1월 28일 엘리사벳과 윌리엄은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때 엘리사벳은 겨우 20살이었고 윌리엄은 26살이었다. 결혼 후 엘리사벳은 여러 가족이 한 대 어울려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아버지의 강국한 부탁으로 당분간 한 집에서 살았다. 엘리사벳의 시집은 시누이 시동생이 여덟이었고 그 외 하인들까지 합치면 15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1795년 엘리사벳은 좀 아쉬웠지만 시댁 식구들과 헤어져 윌가의 새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하였다. 그리고 5월에 첫 딸 안나 마리아를 낳았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도 새로 마련하고 첫 아기도 갖게 된 엘리사벳은 너무 행복했다. 엘리사벳은 지난날 외롭고 쓸쓸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마음 깊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1796년 11월 둘째 아이 윌리엄이 태어났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남편 윌리엄의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엘리사벳이 남편의 병관 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윌리엄이 갑자기 이마가 뜨거워지고 오운 몸이 불덩어리같이 되었다. 윌리엄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울어댔다. 엘리사벳은 몹시 당황하였다. 생각 끝에 엘리사벳은 아들 윌리엄을 안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다. 환자를 치료하다 숨차게 달려오는 엘리사벳을 보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 윌리엄을 진찰했다. 한참을 진찰해도 윌리엄이 왜 열이 나고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을 것 같구나. 엘리사벳은 몹시 불안했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윌리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아버지 차라리 윌리엄의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당신 어린 양의 시련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아멘 윌리엄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이 지날 즈음 이상하게도 불덩어리와도 같은 열이 점점 내리고 있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윌리엄의 병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윌이 윌리엄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윌리엄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윌리엄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본 엘리사벳은 하느님께 약속한 기도를 실행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엘리사벳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 친구 엘라이자가 찾아와 고아로 돕는 자선 단체가 생겼으니 회원으로 활동하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엘리사벳은 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오시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몹시 춥고 힘들었지만 엘리사벳은 모든 일이 즐거웠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엘리사벳은 24살이 되었다. 엘리사벳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다. 시아버지가 얼음판을 걷다 잘못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별로 큰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벳의 시아버지 병세는 그의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돌아왔는데도 차도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병도 나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정살림은 점점 기울어져 갔다. 때를 같이하여 프랑스 해적단이 난동으로 무역이 왕래가 잘 안 되어 더욱 힘들었다. 그의 초여름 온 산이 푸르르므로 물들어가고 있을 무렵 온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엘리사벳의 시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엘리사벳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살아가는 뉴욕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엘리사벳의 생활은 시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남편을 도와 편지도 쓰고 그것을 다시 복사하여 여러 나라로 보내야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시누이와 시동생을 모두 돌봐야 했다. 그의 7월 셋째 아이 베일리가 태어났을 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엘리사벳은 그만 죽을 뻔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뉴욕이 황열병이라는 전염병에 돌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남편 윌리엄이 황열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엘리사벳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 블루밍데이로 잠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임시로 얻은 블루밍데이의 집은 작은 집이었다. 여러 식구가 작은 집에 살자니 그 불편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실망하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벳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의 10월이 되면서 뉴욕 시내를 휩쓸었던 황열병은 서서히 물러가 그 자취를 감추었다. 엘리사벳은 악몽 같은 블루밍데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엘리사벳의 생활은 점점 기울어져만 갔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무역 회사가 잘 운영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깊이 고심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회사를 잃게 된다는 실망감에 더욱 시리에 빠졌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왔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겐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암스텔담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오던 배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 물에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이 배가 물에 가라앉음으로 엘리사벳의 지방과 회사는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다. 그 다음 날 엘리사벳은 가족과 친척들을 한 곳으로 모이도록 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의 희망이었던 한 척이 배마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튼 회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빚진 돈이 너무 많고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 집과 살림 도구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고 홀가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엘리사벳은 살림을 정리하여 빚을 갚고 사립학교에 다니던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이제 엘리사벳은 상류 사위의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마음은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비록 시아버지가 이루어놓은 회사는 없어졌지만 빚더미로 말미암아 불안했던 때보다 훨씬 마음이 평온했다. 이 모든 일에 용감하게 실행한 엘리사벳의 나이는 25살이었다. 1800년 6월 28일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은 캐더린 쉘턴이라는 딸을 낳았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엘리사벳은 그동안 윌리엄의 사업으로 인해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엘리사벳은 아이들에게 주로 읽기, 쓰기, 바느질하는 법, 그리고 십계명 외우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1800년 5월, 엘리사벳은 그동안 정들었던 스톤가의 집을 정리하고 배터리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했다. 이곳에 새로 마련한 집은 먼저 집보다는 훨씬 좁고 허름했지만 사방이 상과 들로 되어 있어 조그마한 공원도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이사를 끝낸 얼마 후 엘리사벳은 그동안 신경을 너무 써 몸과 마음도 몹시 피곤했다.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 친정아버지가 계신 스테던 섬으로 갔다. 스테던 섬은 지금까지도 부푼 희망을 안고 유럽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였다. 이민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검진을 받는 검역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아버지 혼자 여러 환자를 돌봐야 하는 안타까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엘리사벳은 검역소 한 방에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엘리사벳은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엘리사벳의 도움을 완강히 뿌리쳤다. 이곳에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 전염병을 앓고 있어서 안 된다. 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이민 온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는 없었지만 엘리사벳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산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옷을 빨아 입히기도 했다. 어느 여름 새벽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명령이 잘못되어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검역소의 어느 한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다. 그곳엔 이미 병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 그 방에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탁한 공기가 엘리사벳의 아버지의 숨을 꽉 막아왔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고 머리가 쑤시고 아팠다. 조금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연락을 받은 엘리사벳은 황급히 달려갔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몇 시간이 지나도 깨어날 줄을 몰랐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되던 날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여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사벳의 손을 꼭 잡고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위고 이제 아버지마저 여인 엘리사벳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겐 또 다른 먹구름이 시련이 다가왔다. 평소에 결핵으로 몸이 허약했던 윌리엄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져서 다시 회복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되었다. 시련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뒤따랐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은 이탈리아 여행은 무리한 것이라고 말렸지만 엘리사벳은 여행을 서둘렀다. 아이들은 큰아이 안나 마리아만 데려가기로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기기로 했다. 10월 2일 엘리사벳은 윌리엄 그리고 안나 마리아와 함께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다. 부득가는 엘리사벳이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하기를 비는 식구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기약 없이 떠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비록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떠나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가는 엘리사벳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다. 엘리사벳이 탄 배는 지브랄탈 해엽을 지나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 레루온까지 가려면 무려 40여 일이나 걸리는 배였다. 엘리사벳은 바다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수평선 위에 뜨거워지는 해와 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밀레암을 간호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딸 안나 마리아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십계명의 중요함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바다에 심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무서운 바람소리, 배를 삼킬 듯 밀려오는 성남 파도, 엘리사벳은 모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느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소리는 저희들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이 어두운 밤, 당신의 어린 양이 기도드려오니 폭풍을 멈춰주세요. 아침이 되자 간밤의 폭풍은 언제 불어왔냐는 듯이 찬란한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다. 배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머나먼 여행이었지만 엘리사벳은 윌리암이 병만 완쾌되기를 빌었다. 배는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 섬을 지나 서서히 이탈리아의 레고온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엘리사벳은 잠시 후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설렜다. 엘리사벳은 잠시 묵상에 잠겼다. 기도를 마친 엘리사벳은 한국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윌리암이 친구 필리치를 찾았다. 필리치가 윌리암을 보고 먼저 기뻐했다. 윌리암, 살았네. 이게 얼마만인가. 필리치, 미안해. 이렇게 찾아와서.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친구 좋은 게 뭔가. 윌리암과 필리치는 오랜만에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잠시 뿐 검역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에게 다가왔다. 저 엘리사벳 시트니신가요? 남편은 윌리암 시트니죠? 이 서류에 의하면 윌리암 씨는 뉴욕에서 떠날 때 전염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검역소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검역소란 말에 놀랐다. 옛날에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 검역소였기에 엘리사벳은 검역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부인, 이곳의 규칙상 40일간 묵어야 합니다. 윌리암이 40일이나 검역소에 있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엘리사벳은 물론 마중 나온 필리치에게도 큰 실망이었다. 어쩔 수 없이 윌리암과 엘리사벳은 검역소의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엘리사벳의 가족이 묵을 방은 돌층계를 20개 정도 올라가야 했다. 바닥은 벽돌로 되어 있어 차가웠고 구석진 곳이라 어둠침침해 불이라도 켜야 옆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운 방이었다. 윌리암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온 엘리사벳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차가운 벽돌 바닥에서 여러 날을 보낸 윌리암은 온몸이 춥고 떨렸다. 안나 마리아는 아버지가 추워떠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아빠 이 담요를 더 덮으세요. 엘리사벳과 윌리암의 눈엔 눈물이 꼬였다. 그때 방문이 피걱 열리더니 검역소 소장이 들어왔다. 윌리암씨 검역소에 머무는 날이 닷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필리치씨라는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저녁을 지어왔습니다. 필리치씨는 윌리암이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매일 부인과 함께 검역소를 찾아오곤 하였다. 12월 19일 엘리사벳은 아침부터 검역소를 떠날 준비로 몸과 마음이 바빴다. 엘리사벳은 안나 마리아와 함께 윌리암을 부축하고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한 달 동안 어두운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엘리사벳과 안나 마리아, 윌리암은 눈부신 햇살에 머뭇거렸다. 엘리사벳은 햇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잊은 듯 환하게 웃으며 가슴을 활짝 폈다. 밖에 필리치가 마차를 대기해 놓고 윌리암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가족들과 함께 필리치가 마련해준 마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탈리아의 거리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오래된 탑들, 진흙색의 물이 유이히 흐르는 아르노강, 그곳에 젊은 남녀들이 줄지어 거닐고 있는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거리예요. 저거 보세요. 높은 탑과 건물들을. 음,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이탈리아 그대로 구려. 엘리사벳이 탄 마차는 아르노강가에 필리치시가 윌리암을 위해 마련해 놓은 집에 도착했다. 윌리암, 집이 좀 작지만 쓸만할 거야. 몸이 너무 세약해졌으니 푹 쉬어야겠어. 윌리암의 병세는 계속 나빠져갔다. 윌리암은 엘리사벳에게 억지로 쾌한 척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틀 후 윌리암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윌리암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까워 온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식구들을 한 사람씩 찾았다. 내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내 아이들. 엘리사벳은 윌리암의 마지막 모습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윌리암은 한 손을 허우적거리더니 다시 힘을 주어 입을 열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윌리암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서른 여섯 살의 윌리암 시태는 고유히 머나먼 이국 땅에 묻혔다. 엘리사벳은 말없이 묵상기도를 드릴 뿐이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남편 윌리암의 죽음은 그 어느 것보다 슬픈 일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젠 남편마저 떠났다. 엘리사벳의 슬픔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그러나 친절한 필리치 부부와 동네 사람들의 위로가 엘리사벳에겐 큰 도움이 되었다. 슬픈 마음을 어느 정도로 가라앉힌 엘리사벳은 미국 뉴욕에 있는 친척들에게 윌리암의 죽음을 편지로 전했다.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해주지 못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뉴욕을 떠나올 때 너희들의 눈물을 보고 이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들은 잘 모를 거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동안 이 엄마는 크나큰 슬픔을 맛보아야 했단다.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끝내 하늘나라로 가버리시고 말았단다. 윌리암의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엘리사벳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다. 엘리사벳은 편지를 쓰면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